우리 병원은 이노베이션 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이노베이션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실험이 이노베이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노베이션 챌린지 행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노베이션 디자인센터와 현장 부서가 함께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16개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어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들입니다. 병원의 다른 여러 현장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이 자료를 통해 작은 힌트를 얻고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봅니다. 공간도 경험이다. 정보는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다. 안전, 디자인으로 접근하다. 관심은 감동이다라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현장 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노베이션 디자인센터는 이노베이션 챌린지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인간중심 경험 디자인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 혁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